나 똥마려워요 아 진짜 아 너무 커 아 가있어 아 가있어 일단 쌈장 쌈장 모장장 나는 우리의 전통기입니다 와 이거 진짜 진짜 아 맛있어 자 이거 붙여볼까 와 진짜 대박 비주얼 와 이거 비주얼 대박 냄새 대박이다 갈게요 그거는 살짝만 붙여봐 똥똥은 있지 똥냄새야 이거 내 똥냄새야 아니 근데 진짜로 똥맞이 완성 안녕하세요 어디 가 가 가 여기는 한성아의 집이에요 어 제가 오늘 똥살 곳이 바로 한성아 집입니다 한성아 이거 거의 새집 아니야? 새집인데 내가 헌픈거 만들냐 알겠어 어 이거 처음에 공태를 한성아 어 이제 집 거의 다 왔어 어 올라와 술 준비됐지? 어 안주도 준비됐지? 그래도 빨리 와 알았거야 잠자면 더 준비됐어? 냉김?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뭐야 술 먹었어? 어 아 먼저 앞전에 좀 많이 마시고 왔어 오빠 아 아 아니 그 먹고 와야 술 먹고 한 번 깨고 먹으면 돼 어차피 오늘 시간 많으며 너 빨리 얘 좀 좀 야 너 이쪽으로 누워 빨리 저 털어로 좀 옮겨봐 니가 아 아 오빠 오빠 우리 한잔 더 먹어야지 오빠 오빠 몇 짓이야 아이 싫어 아 아 진상 진상 아니 아 어 어 야. 야. 똑같았어. 가는 거 같은데. 야. 아니 술 준비해 놨거든요. 술이 없냐. 냉장고 있어. 냉장고 있어. 냉장고 있어. 냉장고 있어. 냉장고 있어. 어? 이거야. 내가 사온 거. 아 배달 시켰다니까. 이수린 이상고 사. 다 사실 골뱅이는 왜 사온 거야. 지금 지가 골뱅이면서. 얘는 자연사인데 얘는 성냥음 아니야 그거? 얘는 자연 아니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 해봐. 이거 어떻게 약과해. 아 이제 꺼져. 내가 꺼지라고 우리 집인데? 근데 또 쟤 건대면 안 돼. 건대면 오히려 더 나이 쥐고 추태껴. 추태껴. 너 너 나이 쥐어. 야 너 나이 쥐어. 아 안돼. 아니 얘 너 그 쥐어 가. 아 싫어. 아니 물 좀 마셔. 아니 약간 똥이 매력 꼬았기도 해. 야 빨리 물 한 잔 먹어. 아니 싫어. 나 갈 거야. 아 4시간 더 나가. 도라이 뭐야? 오빠 빨리 이제 술 먹고 칼 좀 가져. 칼 어? 아니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 아 아 아 아. 오오오. 너 생각해. 나 깎아줄게. 와 근데 이제 오랜만이다. 나 과일 깎아줄게. 야. 오빠 과일 잘 깎잖아. 가니까. 야 옷이. 어. 옷이 날개야? 잠깐만. 뭐야? 네. 잠깐 여자에 흔적이 들어가. 뭐? 뭐야? 야 이거 되게 저녁해? 빨리 먹자. 아니 저거. 나 배고파. 왜 이렇게 놔. 야. 쟤네네. 아 이게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발 나 똥만 여워. 아 씨 야. 아 너무 커. 아 시카. 아? 뭐야? 너무해요. 야야야. 아이씨. 야야야. 샀어 샀어 샀어. 아이씨. 야야야야. 샀어 샀어 샀어. 아 냄새 너무 깜. 아 진짜 냄새 너무 시네. 아 진짜 나 지금 엉덩이 봤는데 뭐야? 아 내가 냄새 너무 맡다. 아 냄새 너무 맡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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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뭐해? 잠시만요 양상만 쉬만 옮겨야하는거 아니야? 아 잠깐만 아 이게 이게 아 아아 잠깐만 아 이게 이게 아 아 아 아 아 내 상태 저거 저녁에 아 잠깐만 아 앉아와봐 아 너무 많이 나와 아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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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아 수빈아 아 어떡해 진짜 냄새 너무 심해 어 내.. 야 진짜 냄새 너무 심해. 아 나 너무 기분이 심해. 왜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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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도망가. 야 야 이거 좋아. 바보가 좋아. 나 이거 베스트잖아 여기. 응? 아 진짜. 아니 아까부터 도매였었는데 진짜. 아 진짜 털이 안 돼. 어떡해 어떡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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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진짜 살면서 이런 냄새 처음? 우와.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질인 거야 이거. 아 야. 야 야 야 야. 비아누서 어떻게 해 놔. 와. 아니 왜. 야 너 그. 야 이게 어떻게 뭐 하는지 뭐 쓸 거야. 안 몰라. 나 비약해서 안 돼. 신현 한 번 드려. 보조 다 쏙 쏙 쏙 뛰어라. 보조 다 쏙 쏙 쏙 뛰어라. 아 야 야. 야 안 나 엉덩이 이쪽으로 하지마. 미끄러지듯이. 어. 죄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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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야 너 화장실 가 화장실 가 나 너가 빨리 씻겨줘 내가 빨리 씻겨줘 병 갈아야 돼 술 먹고 갈략병 주도 없으면 큰일 나 나 치즈는 좀 씻어줄 거야? 치즈는 이게 아니라 야 너 집에 데려다줘 야 오빠 더 이상한 오빠 나 갈게 나 이따 갈게 나 죽고 싶어 나 귀가 줘 안돼 야 너 잠깐만 나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야 야 야 야 야 뭐야 야야 야야 야 야야 이제 뭐야 빨리 갈아입어 아 이게 뭐야 아 너 지금 이러면 큰일난다 너 유성경 많이 먹어 아니 일단 수민아 내가 이거 빨리 들어가서 갈아입고 여기서 아니야 아 나 빨리 빨리 있어 빨리 좀 봐 아 내 아 빨래가 뭐 화장실에서 갈아입어 나 화장실 와 안돼 나 중앙 갈아입어 갈아입을 수 있었나? 내가 갈아입어줘 너무 안 돼? 나이스 내가 가라야돼 언니야 가 아.. 야 나가와 빨리 나와 아 나 가라야돼서 나와 빨리 아.. 아 힘들어 지금 빨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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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틀리고 있어 게 아니라 지금 남자의 전개를 받은 이수빈양이 신나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형아 저거 니가 있던 펜지야 진짜? 여기면 어딘가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이 쌍둥이 찐콩 찐콩 콩콩